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시위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숫자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경제성적표를 시리즈 형식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에는 어떤 평균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아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성적표의 1번은 최악의 경제성장률입니다 2017년도 우리 경제는 3.1% 성장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발휘하는 2018년도 경제성적표는 2.7%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은 3.66%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세계 평균치의 한 1% 정도 미만한 그런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적표는 치극히 나쁜 성적입니다 미국처럼 큰 경제도 올해 1분기에 3.2% 정도의 성장을 기록한 점을 미뤄보면 또한 올해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3.6%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미뤄보면 우리 경제가 기대보다 훨씬 더 저조한 그런 성적표를 거두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크게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11월에 2019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달에는 2.1%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의 하향 조정은 신용평가기관의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더 빼앗은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집권인연의 첫 번째 경제성과는 최악의 경제성장률 달성 이렇게 평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낮아질 경제성장률 앞으로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갱신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마다 하향 이동시켜 왔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을 최초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올해 경제 전망치는 2.9%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2.9%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또 3개월 후인 7월 달에는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10월 달에는 2.7%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2.6%를 전망했습니다 마침내 4월에는 2.5%를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은행이 최 3개월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은 그런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는 보수적인 경제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기관이고 또 정부와 내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미뤄볼 때 진실에 가까운 그런 전망치를 내놓기가 쉬운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3개월마다 전망치를 바꿔가면서 결국은 2.5%를 발표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출이 기대보다도 선전하지 못하거나 또 정책 실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 1%대 후반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기대 밖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낮아질 경제 성장률을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문재인 경제 성장표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거뒀던 2.7% 성장도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성장표입니다 지난해 아마도 초거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면 2%대 초반을 겨우 유지하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2018년도에 본예산 429조 그리고 추가경제 예산 11조를 합해서 440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는 2010년도 한국 예산의 1.5배 정도로 아주 크게 불어난 예산입니다 2018년에 전가폭은 2017년에 비해서 40조 정도 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증가율은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2018년도에 한국경제 성장률이 2.7%임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2% 증가하는 사이에 나라가 사용하는 그런 전가폭은 10%를 육박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경기 부양 차원 혹은 복지 재원 조달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정부가 끌어들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훨씬 더 상황이 우리가 보는 수치보다도 더 위급하구나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평창 예산입니다 총 475조 전년 대비 8% 증가 그리고 2020년도 501조 전년 대비 5.4%입니다 아마 이 같은 예산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 더 추가 경쟁 예산을 통해서 더 정부가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시각이 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예산 규모를 키워갈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경제 성적표의 세 번째 특징은 최고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록한 것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최고 규모의 정부 예산 그리고 최대폭의 정부 예산을 증가시킨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자원 낭비 정부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고의 정부가 주도하는 자원 낭비를 특징으로 하는 그런 정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을 한 단위 투입했을 때 GDP 국내 총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재정지출의 성수 효과 재정성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한국은 100원을 투입했을 때 100원 정도의 GDP가 상승하는 1.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성수 효과는 계속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0.5였습니다 100원 투입하면 50원 남고 50원은 다 낭비된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 무려 0.3%입니다 100원 투입하면 30원 남고 나머지는 다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재정성수가 0.3 정도가 되면 정부가 100억을 투입하면 30억 정도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원의 낭비라는 그런 결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항목별로 보면 특히 복지지출과 같은 그런 보조금인 경상이전 같은 경우가 성수가 아주 낮습니다 0.11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100원 투입하면 11원 정도 남고 재화 및 용력 다시 이야기하면 도로와 항만을 닦는데 돈을 투입하게 되면 조금 더 높습니다 0.56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전지출 규모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9.9% 2017년도에 75.3% 아마도 지금은 아마 77이나 78 정도를 차지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들이 성수효과가 낮은 분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경제성부를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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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